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용산주유소 근황, 보통 휘발유 2,965원, 경유 2,990원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1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핏담눈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용산주유소 근황, 보통 휘발유 2,965원, 경유 2,990원 예전에 기름값이 2,000원대로 확 올랐다 하면서 오프닝 속보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서 이제 리터당 기름값 3,000원 시대가 코앞으로 왔습니다 참고로 용산의 주유소인데 고급 휘발유는 3,300원이네요 또 실내 등유 2,370원 아무튼 용산 이 주유소가 특히 기름값이 비싸서 화지긴 한데 전국적으로 평균 기준을 따져도 리터당 휘발유가 2,110원 경유 2,119원 심지어 경유가 더 비쌉니다 채팅창에 내생에 3,000원짜리 휘발유를 보다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3,000원이 끝일 것 같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무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기름값이 잡히진 않고 있고 그래서 기름값을 오늘이 제일 싸다 빨리 넣어두는 게 이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옥이 펼쳐졌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아무튼 오늘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더 떨어질 곳 없는 지옥 지하세계를 전전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청취자들의 잘못된 사연에 막 나가는 일침을 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따뜻한 위로나 희망적인 조언 따위는 없는 냉소적인 상담을 해드리니까 고민을 좀 제대로 한번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름 중에 제일 비싼 기름이 곱창기름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곱창기름으로 차 운전하는 날이 왔으면 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생방송이고요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를 켜시면 되는데 어차피 저랑 정용국 씨 그냥 둘 뿐이니까 볼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카카오티비 오시면 채팅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편한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후에 코너로 돌아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6782님 여자 베텐로에요 땡튜브로 잘 때만 보는데 오랜만에 실시간을 들어보려고 고릴라를 틀었어요 반갑습니다 베텐 자면서 듣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고정 출연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끔 자다가 모니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워낙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듣기가 참 좋습니다 잠이 잘 오거든요 추천드리고요 최은지님 어제 부여에서 강경역까지 40km를 자전거로 왕복했더니 엉덩이가 종일 아프다고 아우성이네요 당직 근무인데 벌써 졸음이 40km 이게 말만 들으면 너무 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박지성 선수랑 그 쓰리 박 그걸로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유역으로 해가지고 쭉 강 따라서 부산까지 갔었는데 뭐 할만했습니다 근데 엉덩이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패드 달린 그 바지 그거 꼭 입으셔야 돼요 입어도 아프죠 사실 자 건강하시고요 익명백님 요즘 자도자도 졸려서 지난 주말에 14시간을 잤어요 그래도 너무 졸려요 근데 또 배텐 시간에는 정신이 차려지니 이상하네요 몰아서 자면 확실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꽤 들쭉날쭉 살아가지고 한동안 못 자다가 한동안 몰아자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피로가 더 쌓이는 것 같고 그냥 일정하게 한 7, 8시간 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 완전 오픈 찬스다 14시간 잘 수 있다 이래도 7, 8시간만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잘못된 거야라고 하신 분 있고 술을 끊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이 정도는 판단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하다하다 스님 코스프레까지 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새로운 컨셉 풀 소유 용국 스님 컨셉으로 영상을 찍고 있던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땡튜브 컨셉은 좀 너무 중구난방이면 구독자들이 붙으려다가 떨어져요 원래 안 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스님 옷을 어떻게 받게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만히 어떻게 내비두기가 좀 아까워서 입었는데 너무 딱 맞는 거지 지금도 코스프레 중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모자 쓰고 있잖아요 원래 용국 스님이었는데 진짜 법복을 입고 앉아계시니까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위해서 옷을 샀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빌린 거를 제가 받게 됐는데 그냥 드리기가 좀 아까워서 뭘 하나 찍은 거죠 안경도 쓰셨고 안경은 이제 6천 원짜리고요 뒤에가 짧아가지고 귀가 굉장히 아픕니다 루트레이님 스님 설정 때문에 그나마 제일 웃겼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반응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봐요 인생에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하면서 돈이란 건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명품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해탈한 팬님 용국님 진짜 팬으로서 걱정되고 궁금한데요 땡튜브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영상이 하나도 없던데 땡튜브가 돈이 되시나요? 비즈니스 문의는 오나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걸리던 해탈했대요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영상이 하나도 없다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는 거고요 돈이 되냐?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추억을 자꾸 파괴해서 문제인데 언젠간 접겠죠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할 때까지 해보고 0678님 용국님 코빅에서 이상주님이 내 스타일이야 하신 거 보셨나요? 찰떡같이 잘하시던데 유행어 뺏겨도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유행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언제 쪽이야 나도 기억 안 나는데 저 솔직히 누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해요 그런가요? 너무 오래돼서 아무튼 이상주님이 내 스타일이야 샷아웃을 한 건지 그러면 이제 남대리오면 이상준 거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게 원조가 있다고? 누가 궁금해하겠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작권 주장 할 수 없죠? 저는 뭐 전화하면 안 받을 수 있는데 상준이가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죠 아무튼 뭐 한때 유행을 했었던 건데 그렇죠 심지어 정영국 씨가 할 때도 천명훈 씨 유행한 줄 알았다고 그때도 이제 엑스맨에서 천명훈 씨가 하셔가지고 그때도 다 천명훈 씨가 만든 건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묻혀 있었습니다 항상 떠오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하다 많은 거예요 스님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세요 그래도 그거 하나 우리 자부심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이용당하고 잘못됩니다 자 본 코너 가보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퐁퐁퐁은 잘 간수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것도 솔직히 민망합니다 15년 됐어요 유행어 무소유 이거 센스 있다 유행어 무소유 그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3491번입니다 남자분입니다 최근 친구가 4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친구에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헤어지기 전에 크게 싸운 걸 봤어서 잘했다고 축하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소리라 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줘야 되죠? 야 근데 궁금한 게 크게 싸울 때 왜 이분 옆에 있었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왜냐하면 연인끼리 싸울 때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크게 안 싸우거든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든가 진짜 안 볼 거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냥 투명인간 취급? 그런 것 같아요 유령 취급? 쟤는 신경 쓰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혼자 옆에서 아메리카도 마시고 행인처럼 계속 길어지고 행인은 신경 쓰는데 친구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표현이 봤어서라는 거지 직관이 아니라 그냥 크게 싸운 상태의 친구를 봤다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다거나 진짜 헤어질 것 같아 이런 상태 그 정도의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물어봐 그냥 궁금해가지고 싸운 거야? 표정이 안 좋다? 됐어 꺼지라고 싸움은 뭐해? 뭐 때문에 싸웠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느낌은 알아챌 수가 없거든요 모솔드는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제가 연애 경력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길게 사귄 게 아니에요 4년 정도면 뭐 그냥 저는 17년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그냥 너무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건 알겠는데 17년 사귀셨는데 1년에 한 두 번 본다고 하셨어요 명절 정도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많아 그냥 그거를 압축하면 다른 사람들 연애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다고요 1년에 두 번도 많아요 그런데 유지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4년 동안이나 연애했는데 헤어졌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요즘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는 옆에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있는지를 몰라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mpc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군대 안 갔다 온 친구가 옆에서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군방을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낫다 일이 커집니다 친구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본인이 먼저 뭔가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괜히 불안한 거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봐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고민 상담은 안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모쏠의 값어치를 연애로 따지자면 곱하기 1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곱하기 1 그냥 있으나 마나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봤자 진짜 설명하다 더 승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이 친구의 감정도 많이 상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밥 먹는 데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모쏠이 더 위로받을 일이다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모쏠이라는 것 자체를 어디선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해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죠 그런데 싸우진 않았잖아 왜냐하면 혼자란 안 싸우거든 나 자신과의 싸움 혼자 어떻게 싸워 못 싸우는단 말이야 그런 장점은 있어요 모쏠은 싸울 일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지 계속 혼자 있잖아요 서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누굴 위로해 위로 안 해줘도 되고요 술 사줘야 되나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술을 사주냐고 지금 아니 술을 사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약간 이해를 해준다 사연을 나한테 얘기해라 아무리 비싼 술을 사도 그거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 친구한테 딴 얘기 안 되니까 그렇죠 너는 왜 연애 못하냐 이렇게 얘기가 이상한 대로 올라요 그렇죠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친구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술 마시고 더치페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걸 또 왜 정해야 돼서 이 타이밍에 이걸 왜 정해 이분도 못살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솔직히 잘못 뛰어들면 어떻게 집을 맥을 짚기가 힘들어요 가만히 계시는 것도 그냥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현 님 넌 그래도 해봤잖아 라고 더 우울한 척하면 어떠냐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저기 가서 재떨에 놨고 와 알았어 못살한테 위로받으면 더 비참하다 넌 네 얼굴과의 싸움을 해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무슨 밑두컷도 없는 얘기를 막 던지니까 여기는 네 얼굴과의 싸움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친이랑 싸울 수가 없으니까 거울 속에 나와 싸워라 참 못살이 봤을 때 약간 좀 안타까웠나 봐요 채팅창에 원래 부부싸움에는 끼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분은 확실히 못살이죠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죠 지금 일단 막 던지는 겁니다 자 3491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슬픈 연애는 혼자 하는 연애입니다 제일 슬퍼요 오랜 기간 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혼자 하는 연애가 제일 슬퍼요 누가 누구를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택시장에 가는 데 순서 없다 이게 여기서 어울리는 말인가요? 저거는 6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가는데 순서 없다는 자 배성재는 이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사연을 만나봅니다 4312님 남자분입니다 여름만 되면 고민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언제 틀어야 하나입니다 살짝 땀날 때 아니면 더워서 부채질하기 시작할 때 야외 온도가 30도 넘어갈 때 언제 트는 게 맞나요? 잘못됐네요 일본 일단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상담해 줘야 되나요? 이거는 커피숍에 있어도 앞에서 바로 얘기를 해도 댓글을 안 해요 그냥 혼자 얘기하다 지치게끔 키고 싶을 때 켜 이거를 그냥 저희 지상파 방송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그렇죠 보통 리모컨에 배터리도 없어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을 때까지 참고 그다음에 난 오늘 얼마 아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거의 영양가 없는 사연이 제일 첫 번째로 왔다 그렇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친 생기면 켜라라고 하신 분 있고 못 켜겠네요 이게 진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고민을 하는 남자분이 있다는 거 굉장히 슬픕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슬픕니다 여러분들이 다 베테넷에 몰려 있어요 이걸 고민해야 됩니까? 그렇죠 힘드네요 진짜 채팅창에 오금에 땀 차면 틀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어차피 좋은 말 안 나오니까 그렇죠 모쏠 온난화 현상인가요? 이제 정 어려우시면 그냥 정부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정부 지침 몇 도죠? 실내 온도가 24도인가 26도인가 그래요 그걸 맞추시면 돼요 그렇군요 어차피 본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요 가는 데 순서 없으니까 지금 틀자라고 하신 분 있고 솔직히 이거 아낀다고 크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넌 그냥 세수나 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4312님께 용국이의 일침 에어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삶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잘못됐어 그냥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이 없죠 자 에어컨 없는 사람일 수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상상력 기름이 기발한데 상상력이 기발한데 왜냐면 지금 에어컨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언제 틀어야 되냐고 물어보기만 했지 기름값이 너무 올라왔는데 난 차가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지엄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펜태성계의 텐줄에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러다 아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만난 이후에는 정용국 씨가 일침을 쏴드립니다 익명백 님입니다 남자분입니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일을 해서 이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38살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못생겼고 재미도 없는데 모임에서 새롭게 만난 이성이 친해지려고 저에게 다가오면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내 재력 때문에 나랑 친해지려고 하나 이 생각부터 들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것도 어렵고 점점 아싸가 돼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재수없게 나 돈 많아 나 재력 있어 하고 티 내고 다니진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진지한 사연일 수도 있어요 진지하다고요?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안 진지하게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답벙이다? 아니 답벙은 아닌데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을 했다 제가 봤을 때 4시간 이상 잔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야 5시간도 잤고 6시간도 잤어요 어떻게 사람이 4시간만 잡니까?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여성이 내 재력 때문에 다가오나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쌩캐시로 50억 원 있어야 돼요 쌩캐시로 그냥 캐시라고 하면 되지 왜 쌩캐시라고 그래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써요 더 쌍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 배운 게 많아서 현금 뭐 현찰 좋은 용어인데 쌩캐시가 뭐야 쌩캐시가 없는 애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못 배운 애들은 발음이 원래 후져요 쌩캐시 50억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나가셨는지를 모르겠으나 이런 느낌을 든다 그러면 이분도 나름 치장은 하고 나갔다 보여주려고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못생기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다가오는 여성이 어떤 어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말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다가오는 여성분이 본인보다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와가지고 시계에 가짜 차구인데 왜냐하면 다가오는 여성이 이분도 돈이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충 던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요트 탈래요? 응 요트 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부담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을 쓰려고 모은 거지 이렇게 갖고 있는 이거 갖고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벌기만 했다 이런 선입견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좀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나폴레옹도 4시간 이상 잤을 거다 또 시작이에요 나폴레옹이 나와 또 시작이야 하루 4시간 못 잤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매몰되지 않겠죠 아무튼 친해지려고 한 건 맞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살짝 존댓말을 많이 안 해요 저것 좀 이렇게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아 예 이거요? 이렇게 가는 거죠 딱 제스처만 이거 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드름을 안 피운다 그래도 치장한 게 약간 티가 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니까 일단 그냥 신경 안 쓰고 만나는 것도 괜찮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냥 순수하게 성실해 보여서 좋은 걸 수도 있다 너무 이제 마음을 고쾌하려고 하지 말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왔다 그래서 다 호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리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걸 구별 못할까 봐 제 자리예요 불편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지금 색안기 영화를 쓰고 보고 있다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익명백님께 용국이의 일침 확실한 건 재력도 본인 인물에 포함이 됩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재력도 나지 재력도 나지 그렇긴 한데 개장이체하면 쟰데 딩동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땡도 아닌 것 같은데 재력도 나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첸티참에 부럽다고 하신 분 있고 실로폰 이래 뚱 소린지 안 봤다고 저도 이상했어요 뚱 땡은 좀 그렇고 딩동댕은 좀 그렇고 딱 저겁니다 아무튼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 생긴다고 하신 분인데 저도 그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익명 김님 남자분입니다 패션을 모르는 패션 알못이라 무조건 비싼 옷만 사서 입습니다 그럼 뭔가 기본을 한 것 같고 패션 피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럴수록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네요 무조건 비싼 옷을 사지 않고 패션에 눈 뜰 방법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이거는 저렴한 걸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비싼 거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뭘 입어도 마크 하나 있어야 돼 똑같은 거 입기 싫은 거예요 그건 저영국 씨 아니에요 나는 커야 되고요 나는 멀리서 봤을 때 그것만 보여야 돼 그거 아니야 사람은 안 보여도 돼 그 정도로 저는 그걸 서로 하는 거고 이분은 이제 쇼핑하는 스타일 자체가 똑같은 티셔츠를 입어도 마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좀 느낌이 다른데 여기에 이미 딱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옷을 안 입으면 아마 자기 만족도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버는 거에 비해서 씀씀이가 너무 큰 거지 오히려 몸이 좋고 브랜드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그 느낌이 제일 예쁘던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허리가 한 36 정도 돼요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입다 보니까 체형 자체가 안 예쁜 체형인데 비싼 걸로 커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약간 알록달록으로 갑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비싼 브랜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예쁜 건 아닌데 그거에 만족을 했으니 그 밑으로 가면 자기 만족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그 비싼 거를 몇 개 아이템을 갖고 그 다음에 약간 저렴한 것들과 이제 번갈아 가면 입는 거 어떨까요 그것도 용납이 안 될걸요 축구 유니폼 그거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소개팅 나왔는데 바르셀로나 입고 나왔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빨파 예쁘잖아요 잘못됐으니까 이벤트스 입고 나왔어 그럼 레알 마드리드 흰색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런가요? 그걸 딱 레알 마드리드 딱 입고 머리를 이렇게 딱 정갈하게 하고 왔어 정상인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왜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레알 마드리드는 흰색이니까 깔끔하지 않나요? 우리끼리 봤을 때 깔끔한 거고 이 사람은 그 여자분이 옆을 그냥 지나갈 겁니다 토트넘 안 돼 안 돼 손흥민 안 된다니까요 뒤에 s o n 써 있고요 손흥민의 옷은 손흥민만 입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입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회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약간 사양을 해 주시고 이게 몸을 만들어서 가장 그냥 편하게 입는 옷이 예쁘긴 한데 그게 안 된다면 많이 벌어야지 뭐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중고도 살 수 있는 거고 비싼 거 새 거 샀으니까 알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 쪽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대출 땡기세요 자 익명 김님께 용국이의 1침 패션의 기본은 얼굴 맞잖아요 허리도 30 입어야 돼 32도 커 30 알겠습니다 정용욱 씨 지금 허리가 몇이죠? 32 32? 이렇게 말랐는데? 네 30 30을 입어야 됩니다 남자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을 만나보죠 김모 씨 남자분입니다 회사 생활 5년 차인데요 제 밑에 있던 후배와 같이 막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후배가 다음 달에 그만둔다 그러네요 회사에선 인원 보충도 안 해 줄 것 같은데 막내가 되면 퇴근할 때 문 닫고 가기 잡초 제거 잡초 제거 뭐야? 이등병이야?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지? 화장실 청소 등등 온갖 잡일을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하기 싫어요 묵묵히 그냥 해야 될까요? 하기 싫다고 강력히 어필해야 될까요? 어필한다면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요? 이거는 후배랑 상관없이 그냥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개를 지키나? 이게 뭐 하는 거지? 뭘 지켜요? 개 경비견 아니 제초 작업을 하는 건 이제 군대일 가능성도 있고 네 문 닫고 가기니까 일단 군대는 아니죠 제초 제거하고 퇴근은 있네 네 화장실 청소 상근 직업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후배가 있고 화장실 청소 뭐지? 제일 중요한 건 5년 차입니다 굉장히 제초 작업을 잘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손놀림이 기가 막히지 그렇죠 5년 동안 제초 작업했으면 웬만한 산소 2개는 그냥 깎지 채팅창에 동물원에서 일하나요? 동물원이면 가능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동물원이면 문 닫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풀도 뽑아줘야 되고 추리력이 좋네요 여러분 동물들이 쓰는 화장실도 청소 동물 화장실이었구나 아무튼 사연보다는 직업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사연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사연이지? 5년 차가 되게 웃겨요 5년 차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지? 어찌됐든 듣기만 해도 굉장히 궁금한 직업인데 여기서는 5년 차가 됐고 후배가 그만둔다 날벼락이죠 왜냐하면 제초 작업은 여름 아니겠습니까? 가장 더울 때 혼자 허리를 숙여가면서 떼양볕을 맞으면서 녹초가 돼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혼자 이삭 줍는 여인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걔는 유명하기라도 하지 아무도 몰라요 혼자 써줘 곱창집도 잡초 뽑아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우리 뭐 초원에서 장사합니까? 강간 한복판에서 장사하는데 이거 근데 솔직히 들었을 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잡초를 뽑아야 되는 범위가 넓다 굉장히 힘들걸요? 엄청 힘들죠 저도 군대에 입대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아침에 첫 점호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풀법으로 해서 힘들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진짜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힘들단 말이죠 제가 들었던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얘기는 자고 있다가 그 친구가 취사병이라서 김치를 담기 위해서 600포기를 뒤집는데 혼자 자고 일어나서 김치 저거 배추를 600포기로 혼자 뒤집고 뒤집어야 되는데 허리 마미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오면 근데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체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잡초 제거를 하셨다고 하니까 평생 막내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수목원 이런 데인가? 그런 데면 사실 말이 되죠 수목원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화장실도 좀 치워줘야 되고 약간 서비스직 쪽이면 어떤 시설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설 쪽 그 쪽이면 사실 말은 되긴 하는데 6년 차가 되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가 그냥 줄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랑 문 닫기만 이 정도만 할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5년 동안 버티셨으면 나름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상사한테 얘기를 해야죠 자기도 아프다 저도 같이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낫다 어제까지 안 좋았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일단 얘기를 해야 돼 우는 아이 젖준다고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다음 주에는 이분 바로 윗선배님이 사연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그만둬서 이거 근데 진짜 힘들어요 그럼요 자 1028님 남자분입니다 7평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갑니다 침대를 놓고 옆에 작은 소파를 넣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좁아 보일까요? 친구는 침대가 있는데 소파를 뭐하러 사냐고 하더라고요 소파를 안 산다면 침대 외에 어떤 가구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테이블? 잘못했네요 뭐가요? 7평짜리 가서 침대랑 소파를 같이 놓는다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소파가 누울 수 있는 소파 말고 1인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본다거나 제가 예전에 8평짜리 오피스텔에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데 방음이 잘 안 돼요 옆방이랑 TV를 같이 봐 진짜 옆에서 뭘 보는지 알아 나도 벽간 소음 그래서 똑같은 채널 틀어놓으면 약간 서라운드로 들립니다 좋네요 안 좋아요 월드컵 볼 때 좋겠다 그 아저씨 계속 정치방송밖에 안 봐 그 아저씨가 혼자 밤까지 계속 틀어놔요 근데 그 공간이 되게 협소하단 말이죠 7평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7평수가 7평인지 아니면 그냥 7평 안에 복도도 조금 빠져있고 그래서 7평수는 5평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게 궁금하긴 한데 무조건 아무것도 안 나야죠 그런가요? 네 비워놓고 좀 돌아다닐 공간을 만드는 게 낫다 전 침대화만 있어도 굉장히 빡빡하던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는 와서 그냥 씻고 자는 데예요 옆에 아저씨 TV 틀어놓으면 자면서 같이 듣고 이게 크죠? 채팅창에 그럼 지금 베텐 옆방에서 같이 듣나라고 하신 분 있는데 보통은 크게 안 듣죠 베텐은 그렇게 크게 안 틀어놓죠 혼자 들어요 혼자 조용히 조심해야죠 누구한테 좀 내놓기 부끄러운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새로운 곳을 이사를 가면 자기 집이 아니다 그러면 물건을 많이 사는 걸 무조건 비추합니다 이사 갈 때 너무 다 버려야 되고요 막상 쓰지도 않고 그 돈을 차라리 아껴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게 낫지 이것저것 놓으면 이거를 감상할 시간도 없고 다닐 공간도 부족하고요 저는 안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조금 휑한 느낌이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도둑 한 번 맞아야지 그러면 완전 휑하지 침대는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소파까지는 조금 이제 오바야 오바할 수도 문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지금 들뜬 마음은 알겠는데 욕심처럼 이렇게 막 수져놔 보면 너무 작아져요 공간이 채팅창에 옆집에서 영어 강좌 들은 적이 있는데 나도 영어 실력 늘었다 거짓말이에요 이분은 그냥 잤죠 다 들린다니까 진짜로 실팡이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용국이의 1침 여기서 행복해지려면 17평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예요 놓고 푸신 거 다 놓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뚱 치는 게 맞네요 거기서 딩동댕 치기도 좀 그렇고 또 땡 치기도 그렇고 저 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19님 여자분입니다 동생이 몇 년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서류 합격을 해서 면접까지 받는데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몇 년을 고생한 거라 동생이 너무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동생에게 위로가 될까요 남동생인가 뭐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왠지 누나가 보낸 것 같죠 이게 근데 익숙해집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일이 한 번 안 되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계속 되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동생은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젊으니까 그렇게 너무 위로한다고 하면 기운이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낫죠 그러니까요 이제 최종에서 자꾸 떨어지는 그 느낌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거기까지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솔직히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더 나중에 좋은 데 가려고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고 너무 이렇게 옆에서 해주면 그 사람이 더 미안해서 더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정상적인 사연 대응을 한 이유는 사연 보내시면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절하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요 원래 같았으면 뭔 상관이야 이건데 걔는 걔 갈 길 가고 난 나갈 길 가는 거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죠 아무튼 용돈이 답이다 고기가 답이다 돈을 주자 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돈이 용돈 알겠습니다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위로금 50 액수를 정해줘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 50이면 그냥 후이에요 근데 50이 어디서 떨어진다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난 계속 떨어질 거야 진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성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라디오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면접 한 번에 50이면 한 달에 3번 봐도 150 해기득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면접 안 보고 면접 봤다고 얘기할 겁니다 떨어졌다고 아까 7평 사연에 답이 많이 왔는데 최은지님 7평수 5평에 살아본 사람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침대 겸 소파도 괜찮다 추천해 주셨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왜요 귀찮거든 몸을 던져야 되죠 항상 거기다가 와이사스 입고 막 이러거든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무튼 배디 주말 포함 3일째 야근 중이라고 저한테 화살표를 보내셨는데 오늘도 야근하고요 이번 주 내내 합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수영선수권대회 지금 3년 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근하면 배가 안 고파요? 엄청 고프죠 뭐 먹죠 잘못됐어 자 오늘은 큰 경기예요 황선호 선수가 새벽 1시에 남자 자유형 200m 결선합니다 제가 준비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우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한 꿈 꾸세요